안녕하세요 신선마루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시는 벤츠 버스를 몰고 주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남은 버스입니다 벤츠 1.47을 대응하는 벤츠 버스구요 요즘 핫하죠? 유로트럭에서는 핫합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버스 자체가 멋있고 위에 보시면 이런 디테일들도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 볼까요? 후면도 그래픽이 아주 좋죠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잘 만든 버스입니다 원래 기존에 1.46에서도 있었는데 1.47 대응이 조금 늦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1.48이 나온다는 썰이 있죠? 아메리카 트럭은 1.48 오픈배 타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한번 몰고 간단하게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내부 보시면 내부도 상당히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는 어라운드 뷰죠?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버스 자체에 어라운드 뷰도 있어서 시인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 버스를 몰고 오늘 EAA 지동 모드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입니다 오늘의 코스 약 600km 정도 되는 코스를 달릴 거고요 간단하게 또 남미 쪽을 구경하면서 새로운 버스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석에서 출발을 합니다 구석에서 완전 구석이네요 사람들을 태워보죠 사람들이 탔습니다 물론 안에는 없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중심으로 태워보죠 우리가 다행히 천천히 하기로 운동을 받게 되고 손짓이 엄청싶을 기울이고 집 어차피 위치에 연주해지는 마음이 좋습니다 내가 쉽게 간편한다는 마음이 없고 결국 그것도 없는 입구에 안쪽으로 오픈밍 로스 서울바스는 bigP 막ieurs 해서 당신만 원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이제 더 넷게 있어요 평소에 군대하고 신청을 추워 올려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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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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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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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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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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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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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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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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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